소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소동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지표 부진, 부진, 지표가 부진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매파적 발언들이 어떤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을 좀 억누르는 듯한 이러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보다도 12월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거죠. 사실 2개월 연속 감소했다면 11월과 12월입니다. 미국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댄스키빙데이, 추수감사제도 있겠고요. 거기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어떤 연말 성수기의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이렇게 감소했다? 이거 진짜로 이제 지갑을 닫는 거 아니야? 경제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인플레인 지표 중에 하나였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라고 기록했다.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를 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가 완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고개를 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고용과 관련돼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존이라든가 심지어 애플도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인 감원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고용의 안정성이 미국에서 또 연준해서 지속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고, 읽은 인사들도 금리의 속도 조절, 피봇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연초 들어서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순고리기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지표라든가 매파적 발언이 마치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린 듯한 이러한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는 좀 더 숭고르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강조해드렸던 2365포인트 그리고 710포인트에 대한 지지공방을 조금 더 보일 테니까, 종목별 수익률 게임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지표와 매파적 발언 들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조를 좀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추천을 분석을 해주셨던 YG플러스 목표가에 도달을 했네요. 리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YG엔터 그리고 하이브와 함께 합작으로 음원 유통, 이쪽을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굴로 꿋꿋하게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찾기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빨간 다이아몬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빨간 다이아몬드도 다시 어떤 매수의 강도,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다이아몬드가 볼륨이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목표가 지난 12월 22일 날 제시해드렸는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더딘 듯한 모습이지만, 안정적인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5,200원을 넘어섰죠. 그런 움직임에서 본다면 다음 자리는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 고점의 자리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래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됐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2차 목표가 5,800원까지 점진적으로 순항을 할 것인지, 이걸 확인해주시고, 그렇다면 이탈가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미 충분히 여러분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17%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탈가를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4,7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굳이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끌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5,8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탈가는 4,700원 말씀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략주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는 생성 양복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양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원전 관련지들이 오늘 중심에 들어서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급등락을 보이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흐름을 계속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2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이라든가 수리 학자 규정을 유지해주고 있는 원전 관련지들에서도 한신기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스톤이라든가 스크루 타입에 있어서 전기종을 바로 공기 압축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발전설비라든가 원전역 쪽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2011년에 신울진이라든가 또 고리 3, 4호기 등의 제품을 공급한 바가 있겠고요. 지금 또 스위스 다보스 회의에서도 우리 상대부 장관이 가서 폴란드, 체코 장관들과 독대를 하면서 원전 투주 관련된 이런 협의도 진행한다는 거. 하여튼 올해 내내 계속 이와 같은 얘기들은 나올 테니까 이런 한신기계를 들었다는 원전 관련지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에는 조금씩이라도 담아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기계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올 초에 우간다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정권 때 근접하면 할수록 매물이 받는데 오히려 조정을 보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승 투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참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단기 급등한 이후에 승고리기 과정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노스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7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 내외에서의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면 6천 원을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직전에 고천대가 놓여져 있는 8,200원부터 8,500원 라인,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한신기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